안녕하세요 모라창조입니다. 시스템 욕구사항 다섯번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HA 구성과 운영체제 OS, 소프트웨어 등을 기술합니다. TV에 어떤 운영체제로 할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거냐, 구성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들은 표로, 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 도시화 시켜서 하면 깔끔하겠죠. 이것도 시스템 부분은 거의 TV쪽은 관련된 개발자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